팬사인회 영상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략 음반 구매 금액이 500만원은 사용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 팬사인회가 오히려 아티스트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팬과의 성의 없는 통화로 구설에 오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백만원을 쓰더라도 할 수 없다는 팬들의 하소연도 종종 들려오고 있고요. 결국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와중에 최근 제로 베이스원의 멤버 김지웅이 팬사인회 영통에서 팬에게 욕설했다는 구설에 올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서 재배원 멤버 박건욱은 2023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일전 결승전을 앞두고 버블라이브를 통해 팬들과 대화하던 중 아무래도 한일전이다 보니 아이돌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발언에 질타받기도 하였습니다. 김지웅은 지난 2일 한 팬이 X의 김지웅과의 영상통화 팬사인회 영상을 게재했는데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팬과 통화에서 김지웅이 한숨을 쉬었고 영통이 종료된 후 카메라가 가려지자 XX라는 욕설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상단 더보기를 확인 바랍니다. 하지만 팬사인회 영통을 한 당사자가 최초 영상을 SNS에 업로드 후 소속사에서는 공교롭게도 해당 팬에게 경고하는 듯이 공지가 올라오면 더욱 논란을 키웠습니다. 소속사에는 당연히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팬사인회 영통 당사자가 해당 공지를 본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충분히 오해할 만한 타이밍에 공지가 올라왔고 공지 내용에는 사생팬이라는 문구와 포렌식을 한다는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구까지 들어가 있어 영통 당사자가 추가 입장문을 내기까지 하며 제로즈 팬들 사이에서는 양분화까지 되었습니다. 해당 팬의 추가 입장문에는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회사에서 개인을 상대로 루머 유포자로 몰아가고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하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7일 CJNM 및 웨이크원 사옥 앞에서는 김지웅의 탈퇴를 요구하는 트럭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트럭 시위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분화된 팬 일부가 트럭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트럭 기사의 핸드폰을 빌리는 척하며 트럭 시위자의 신상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으로 메시지 및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불법 취득한 정보로 주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의 신상 정보를 SNS에 유포하며 트럭 시위 중단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에서는 입장문까지 내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 떠나서 소속사나 김지웅의 빠른 대응이 아쉽네요. 팬이 돌아서는 건 순식간인데요. 김지웅의 탈퇴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속사에서는 추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